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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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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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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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싱싱하고 부지런하여 새 나라인 시대리 영희 어린이 고왕의 흐름과 어린 기상은 마음속 깊이 다깝게 술기를 키워 바르고 냥냥하고 화목하여서 새 나라인 시대리 영희 어린이 공로만 벗을 여고 온다 너여 빠지 변천하는 세계의 진리를 정하여 중마에 사나타는 소녀인 철분이 이 나라 형제들의 허술에 처 인류의 일하고 변화위에 싸우세 구원 빛방사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강당 기대한 새 빛의 창조자 인류의 살길 위에 구원 앞두세 생성하는 박사의 새 진리 정하 이별의 법된 자리 이별은 젊은이 신세계 역품들의 허술에 처 인류의 일하고 변화위에 싸우세 이별은 젊은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명 이별은 젊은이 새 빛의 창조자 한국의 사명 인류의 사명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누구를 맡아가리 세상에 일을 보며 오도가 내 가슴 때 고운 남순에게 축복이 없네요 전략하는 사람에게 소원이 불되어 전략하는 사람에게 가난도 적긴데요 보나다운 매일 오시니 무슨 재미에 살리요 우리도 기수로 일어서서 잘 사는 것에 아무도 못 사는 것 내일 위해 사랑하자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누구를 맡아가리 세상에 일을 보며 오도가 내 가슴 때 나의 가슴 때 이 나은 거래는 안동이 없네요 안전된 상에는 건설이 비교요 생산하는 거래는 빈곰이 배가 빈곰이 타는 것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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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